어? 2019 골드 미스코니아 집. 할아버지 왜 저러시죠? 어디 편찮으신가? 돋보기 안 가져오셔서 글자 안 보이시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실 텐데. 저기 저 회장님. 뜸을 너무 들으시면 여기 있는 후보자들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 발표해 주시죠. 2019 골드 미스코리아 영광의 진. 13번 이지인. 자, 그럼 골드 미스코리아 구원사인 구성호텔 나왕삼 회장님께서 오늘 밤 새롭게 탄생한 신델렐라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겠습니다. 나가시죠. 아니, 저 저 그 무대나 회장님께서 조금 긴장하신 모양인데요. 골드 미스코리아 진은 3번 방은지 양이 아니라 13번 이지인 양입니다. 내 마음의 진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진은 아닙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Tur Alzheimer은 어디서 끝났나? 일단 들어가 calcul. 들어가시죠. 어머! 코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회원님들? 저기, 먼저 들어가 계세요. 금방 뒤따라 갈게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아버님처럼 완벽하신 분임. 어쩌다 그런 실수.